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예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39번째 시간이 됩니다. 61세 남자에서 경도의 백뷰상을 보이는 S상 결장염 증례입니다. 한자는 내원 1일 전부터 발열, 자아복부 통증, 수차례 설사가 있었습니다. 내원 시에 자아복부 경도 앞통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초음파 영상에 보시면 여기 자아복부 횡단상입니다. 이 시그머니드 콜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저액호 부분이 시그머니드 콜론 후백의 근층이고 이 밑이 좌측 요근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고액호가 보이시죠? 여기 서브무코사입니다. 후백입니다. 이쪽이 전층의 서브무코사입니다. 위백층하고 내강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강이 클랩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라도프라를 했습니다. 칼라도프라를 하니까 여기에 지금 헬류신호가 보이는데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근데 이 헬류신호는 이 장벽의 헬류신호인지 아티팩트인지 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장벽이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리니아프루보 보호해상도 초음파로 봤습니다. 보시면 컨벡스 프로보다 훨씬 청구조가 잘 보입니다. 여기 근층이 되고 여기 서브무코사층입니다. 여기 이제 전층의 서브무코사입니다. 서브무코사가 상당히 두껍게 보이고 내강은 클랩스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층의 전백의 근층이 됩니다. 이것도 좀 더 각도를 바꿔가 봤습니다. 여기 전백의 서브무코사 후백의 서브무코사 전반적으로 봐서는 내강이 클랩스된 상태고 백뷰가 있고 서브무코사가 두꺼워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칼라도 파우더플라 해봤습니다. 파우더플라에서는 헬류신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호라이티스이지만 염증이 이제 바이럴 임팩션에 이런 거지 박테리얼 임팩션이나 인베이지브하는 층을 인베이지브하는 염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고액호는 내강에 있는 게스라든지 내용물에 의한 고액호로 생각됩니다. 백은 두께가 지금 0.48cm로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이죠. 여기 좌복부 횡단사입니다. 요 밑이 좌측 요건이고 지금 보이는 게 S상 결장 백뷰 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우더플라죠. 파우더플라의 요 헬류신호는 아티팩트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백의 헬류신호라 보다는 행태로 봐서는 오히려 아티팩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백의 헬류신호일지 모르지만 요게 보이는 내강의 헬류신호는 그 안에 있는 장강에스의 아티팩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니어 프로브로 봤죠. 리니어 프로브로 보니까 고액호의 점막 하층과 제액호의 근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영상 이제 파우더플라죠. 요거는 파우더플라에 보니까 백뷰는 분명히 보이지만 칼라에 헬류신호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액상결장에 점막 하층 경도 비유가 있고 헬류증가는 없으니까 이것은 뭐 그런 박테리얼 임팩션보다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럴 임팩션의 가능성이 더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뷰의 두께를 대했더니 0.48이죠. 보통 이제 0.3까지가 정상으로 보이는데 0.48이니까 경도 백뷰를 의심됩니다. 그래서 본정리에 우리가 초음파의 이의는 사실은 우리 임상에서 이 설사하고 자보 통증으로만 임상적으로 S상결장염을 가장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음파로 검사하면 이것이 다이베티큘라이티스인지 혹시 S상결장 암같은 중대한 병을 룰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는 피젯갈 검사와 인저메이션 같이 이 초음파를 간단하게 대보면 이 병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사 복통으로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S상결장벽의 경도 비유가 보이고 그러나 헬르신은 증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바이럴 콜라이티스로 의심되는 정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